아니 왜 나 시간이 없는데 왜 당첨자 이름이 안 나왔니 다시 얘기해줄게 자 일단은 청계사 입구역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 보내줘 황선부위 친구고 축하해 내가 입구 다 얘기했는데 영상이 안 나왔더라고 아까 전에 지금 그 뭐냐 올리고 한 번에는 보거든 아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황선부위 축하한다 친구야 언니한테 누나한테 자주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소통하자 만약에 황선부위 친구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올 수 있다 없다 정도만 피드백 안 주면 내가 아기드지 꿀꿀이 친구한테 줄 거야 아기드지 꿀꿀이 축하해 그러니까 황선부위 친구가 일단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들어온다 아기드지 꿀꿀이 친구는 나한테 이메일 줄 필요 없고 만약에 황선부위 친구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누나한테 메일 안 주면 오겠다 안 오겠다 오후 3월 27일 토요일 2시 30분 청계사 입구 스테박스 2층 오겠다 여러분 얘기 없으면 아기드지 꿀꿀이한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내가 이메일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디스커스 하자 안녕 누나 좋은 하루 보내나 빨리 회의 갈게 뿅